any 5 으 어 이게 지금 저 건너가 여기 여기는 그때 간 곳이 아니었고 여기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가는게 맞나? 여기서 왔잖아 내가 내가 가야되는 곳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야 게임 스테이션으로 가야돼 어 기억이 다 난다고 아니야 거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인형 얻었잖아 게임 스테이션으로 가야 된다니까 아니 왜 이게 저기로 안가지지 오른쪽으로 가야돼 코트형 인형 드는 공간이 있다고? 여긴 아 여기? 어 뭐야 여기인가? 여기인가? 다리를 오른쪽으로 해야 된다고? 내가 보는 시점에서? 아 그래? 오케이 다시? 이거 이거 맞지? 인형 인형 가져왔는데 내가? 아 여기로 가야 된다고? 여기로? 오케이 알았어 아 여기 인형 놓는 공간이 있네 에이 그럼 진작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지금 내가 지금 빠꾸한 거는 여러분들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다시 할게요 자 그럼 넘어가자 오케이 알아라 있어 봐봐 오케이 맞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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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하자드 신장 나오면 무조건 하진 않아 내가 좋아하는데 어 잠깐만 어 인형 안 가져왔어 내가? 아 시발 그럼 인형 다시 뽑아야돼? 아 시발 리셋 됐네 아 다시 인형 얻어서 와야겠다 답답하지만 미안해 됐다 가자 아 금방 해 얼마 안 남았어 자 여기서 인형 여기로 올라와 가야 되잖아 그치? 여기로 당기면은 얘들이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잡... 이걸 바텀을 이렇게 해갖고 올려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춰 멈춰갖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일로 올리는 거야 그럼 내가 올라가면 되겠지? 딱 해갖고 이렇게 올려 잡아서 올려 올라왔지? 자 그럼 여기서 이거를 이제 이거를 아냐아냐 이거 올리라면 여기로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이쪽으로 올라올 거야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보내야되는데 이쪽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되지? 어떤 버튼이지? 어... 그니까 인형을 꼭... 인형을 꼭대기까지 올려야돼 노란색? 어 여깄네 그렇지 이렇게 올라... 오... 이렇게 올라오면은 잡아서 내가 끌어 올렸지? 여기서 이걸 딱 이렇게 하면은 이리 온단 말이야 그리고 인형이 오면은 딱 땡겨 딱 아이고 딱 잡아서 땡겨 인형 먹었니? 뭐야? 어 인형 먹었어 인형이 근데 3개인데? 뭐 더 먹어야 되나? 뭐 더 먹어야 되나? 됐어 이제 내려가면 되나? 아니 인형 장사할 건 아니고요 이제 여기로 가서 인형을 갖다 놓으면은 이제 다음 챕터로 이동이 된다 이 말이죠 예 자 인형 많이 먹었어 어... 이렇게 해갖고 이걸 이제 싸 싸 싸 그럼 이제 내려가 어 오케이 좋았어 여기다 이제 인형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갖고 인형을 싸 오케이 오케이 됐어 열렸어 가자 일로 들어가고 오른쪽 왼쪽 어디 갈까? 나 오른쪽부터 갈래 오른쪽에 뭐 있나? 뭐 없나? 여기 문 잠겨있고 여기 문 잠겨있고 빨간 비디오 너라는데 빨간 비디오가 있어야지 넣든지 말든지 하지 여기 이제 들어가야 되는 공간인데 여기를 뚫어야 되나 보다 여기 뚫려면은 설명을 봐야겠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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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좋았어 어? 초록색 손을 대지 말라 그러네 여기 전원 연결해야 돼 존나 어려울 것 같은데 퍼즐 아 시간 개 오래 걸리겠네 땡겨서 싹 내가 오늘 이거 엔딩 봐야지 전원을 얻어서 와야 돼 여기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야 되는 거거든 지금 여기로 오는 게 아닌가 봐 어 일단은 채팅으로 좀 도움 많이 주면 좋겠다 아주 좋은 꿀팁이 되겠네 일단 여기 아니었고 근데 여기서 나왔단 말이야 전원을 어디서 가져오지? 아까 문 아까 거기 오른쪽 가갖고 전원 얻어오는 건가? 여기는 전원을 가져올 곳이 없네 다시 가볼까? 거기로? 어 다시 여기로 가보자 어 처음 왔던 데서 가져오는 거라고? 처음 왔던 데 했는데 여기 아니잖아 어 돌아가서 오케이 여기 근데 전원이 나올 곳이 있냐 이 말이야 내 말은 어 처음 왔던 곳은 여긴데 뭐 없잖아 시벌로마 왜 낚시하니 개놈의 새끼야 전원이 나올 곳이 없다니까 자 오케이 왼쪽 아니 나 시청자들 말해 저기 안 할래 내가 해볼게 어 아니 이거 아니 손을 못되게 하네 아 참 여기가 진짜 오오 맞다 1번 1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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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렇게 감고 여기를 싹 감아 한 다음에 빡 돼버려 열리지 싹 들어오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다음에 아유 아이씨 불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 전원을 됐어 되고 다시 돌아왔어 1번 2번 연결해야 되는데 아 다쳤다 아 다시 다시 자 넘어가자 넘어가고 이제 외웠어 여기서 싹 싹 하고 싹 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문 문 여는 것까지는 쉬운데 다시 다시 하고 열렸을 때 하고 넘어가 넘어가고 딱 돼 열리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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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을 때 오케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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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은 저거 했다가 1번 연결하고 2번 연결하고 오케이 안 넘어가고 확인했어 확인했어 이제 알았어 자 그러면은 1번 연결한 다음에 다시 한 다음에 열렸지 그때 딱 떼고 한 다음에 바로 넘어가주기 넘어가고 대 된 다음에 한번 더 터치해 그 다음에 1번 하고 어 2번 터치 어떻게 하지 야야 이거 뭐야 오잉 어떻게 하지 너 이거 뭔 말인지 알겠냐 알파야 고소장 고소장 네 고소장 빨리 좀 끝내라 너 너의 도움이 절실하다 뭐야 손 왜 이래 이 왜 이래 내 손 야 이거 손 왜 이러냐 됐다 문 열 거까진 좋았다 문 두 개가 열리면 첫 번째 문 들어가서 두 번째 문 들어가서 1번 두 개 뭔 개소리야 멕시코 하랍어 팁을 이상하게 주고 있네 이게 아니라 딱 가서 여기다 돼 여기는 대 여기까지는 열어 아이쉬발 치워어니 아씨 치워 해놓고 아이씨 다시 연결했어 열었지 다시 가지고 와 아니 다시 열어 열었지 가지고 와 어? 어떻게 연결해? 다시 아 오케이 하고 한 다음에 사실 지금 자기들도 잘 모르는 거면서 채팅으로 손수 엄청 두네 어? 안 되잖아 아 시발 다시 돌아오게 됐잖아 왜 들어가라고 하는 거야 손을 대고 문을 들어가는 건가? 전기를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건가? 그러네 어 어 채팅으로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러지 시발 년아 전기를 빼라고 왜 시발 년이라 그래 나한테 지는 얼마나 잘났다고 게임 좀 한다고 뭐 어 자 됐지 딱 됐지 그럼 이 상태에서 이리로 들어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손이 좀 꼬였어 하고 하고 됐다가 하고 넘어가 그리고 돼 된 상태에서 들어가 들어가가지고 1번 문을 가지고 2번 떼고 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다시 안 돼 안 돼 아 모든 기능 기둥을 다시 한 다음에 대고 들어와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이거 해놓고 어 시발 됐다 아 드디어 됐다 오케이 오케이 욕궁 안 터지니까 별짓을 잔해 의형 차오른다 시골에 짝고 주치나 먹어야지 열렸어 열렸어 봐봐 열렸잖아 엄마 올라가야 돼 엄마 엄마 어 깜짝이야 오지마 시간 주는 거야 나한테 고마워 죽어 아 메오 엉 으 나 연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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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없나? 아무것도 없네 보통 이런데 보너스 같은 거 보너스 같은 거 안 주나? 다시 일로 그러면 내가 원래 게임할 때 약간 수집가적인 성향이 있어가지고 게임 플레이 타임이 40시간이다 그럼 나는 이제 모든 수집을 다 하는 약간 그런 거 약간 좀 강박증 같은 게 있어서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거야 맵을 싹 다 돌아봐야 되는 어 어야 아 저거 먹었어야 되는데 봐봐 이런 걸 먹었어야 된단 말이야 나 어차피 이 게임 한 번 하고 말 거라서 트로피 아니야 트로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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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 잘 모르겠는데 여기 어떻게 올라서 온거지 나는? 아 이게 그거네 1번이 빨간색이고 2번이 파란색이고 3번이 초록색이고 4번이면 나머지겠지 뭐 왜였어? 빨 파 초 노 됐다 가자 엄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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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디로 가 아 위로 올라가야 되나 아까 거기 천장으로 오케이 막 오 어 게 лив 반대로 가십니까? 아 반대였어? 네 아 오케이 위로 올라갈 준비 런 우우우우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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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엄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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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상하다 게임이 두 손을 뻗어야 되나? 아니 한 손 뻗어야 돼 아이 개 같네 몇 번..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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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째야 이거 어 올라가는 게 맞나? 올라가는 게 아닌 것 같애 그지 올라가면 안 되는 것 같애 옆에 문.. 문 있다 그러니까 걸어가 보자 올라가는 거 맞네 네? 아.. 일로 가는 게 아니었구만 어 올라가서 아까 그 공간으로 들어갔어야 됐네 그래 그 공간이 괜히 있던 공간이 아니야 보니까 자 이번에 완벽해 모든 변수를 어? 여기서 시작이야? 아 뭐야 아 모든 변수를 다 겪었다 여기서 죽는다? 그건 진짜 사람이 아니문이다 여기서 뭐 죽는다 그건 진짜 오라못한 대가리야 어 어 자 손 제대로 뻗어서 자 올라가주고 1로 해서 런 흠 아니 아니 씨발 뭐야 아 이거 진짜 그랩 족같네 이거 다음 변수를 알았어 아니죠 오라못한 대가리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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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죠 아니에요 흐흐흐 아니야 자 자 아니 이 새끼 어떻게 죽이냐 근데 정말 고통스럽게 죽이고 싶다 또 또 이런다 아니 씨발 병신이야 게임 조작감 쓰레기네 아 이상해 이 게임 정확하게 에임을 노리고 있는데 왜 이러냐고 아 나도 짜증나 에임을 노렸는데 이상한 손을 손이 이상한 쪽으로 뻗었어 내 잘못이야? 아니죠 에임이 병신이야 이 게임 음 탄도악 임마 알았어 탄도악에 맞춰서 해볼게 봐봐 씨발 이 병신이야 씨X 에엘 아이 앞에 통 앞에 통조림 저거 왜 있는거야 어이 가지를 못하게 만들어 막아놨네 드럼통으로 이건 뭐 억갑게임이네 아 어 소리 무섭다 해서 올라가지고 아니 이거 어떻게 가라는거 앞에 안가져 아니 안가진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돼? 안가져 아 이거 게임이 되게 그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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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이거 양손 쓰는거니까 한손으로 잡고 한손으로 잡아보라고? 아니 안가져 아예 되게 느리게 가 점프하고 해야돼? 뭔가 진작 알려주지 그랬어 그러면 점프하라고 알려주지도 않아서 내가 어떻게 점프하길 바래 해본 사람 많이 알지 이건 뭐 알려줬어야지 아 아 아 아 아 나 바보 만드는거야 이거 봐봐 아니 이건 아니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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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게임을 좀 이상하게 만들었네 조작감 쓰레기야 한 번 하면 딱 돼야지 붙어서 올라가고 제발 씨발 씨발 또 이러네 아니 왜 왜 안 점프가 안돼 병신게임 맞다니까 이거 아니 놨어 놨어 내가 다 했어 야 알피 니가 해볼래? 키가 뭐에요? 떼는 키가 뭐에요 떼는 키가 자 일단 한 번만 해보고 앉아봐 봐봐 봐봐 다 써 여기까지 외워 아 보면서 이미 머릿속에 숙제가 됐어요 아 그래? 답답해 많이? 많이? 좀 어렵다는데 조작감이 안좋아 조작감 진짜 안좋아 갔다 갔다 오 레버 레버 왼쪽에 레버 왼쪽에 레버 어디? 레버 레버 뒤에 문이 열리자네 그 문 잘하는데요? 잘하는데요? 네 존나 할게 없네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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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얼어 오 오 레버 지금 지금 레버 지금 오이 씨 나이스 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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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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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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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죽어 죽었어 엔딩인가 보네요 이제 어 뭐야 3탄 또 나오나 보다 4절 지리네 근데 얘 보스는 여러분들 일탄만큼 그래 임팩트 있지는 않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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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거 아니야? 뭐고? did you kill her? good 전 care more about her 현재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열렸다 열렸다 기차 타라고 하네요 쭉 가면 알아서 기차로 연결되겠지 뭐 반대쪽으로 왔어 처음으로 뽀뽀 인벤 열어봐요 코드 아 그거 있다 다음 거 다음 거 이거 다 합쳐야죠 잠깐만 내가 할게 빨간색 고양이 얼굴 빨간색 고양이 얼굴 빨간색 고양이 얼굴이면 잠깐만 빨간색 고양이 얼굴은 빨간색이고 2번 2번이네 그치 2번 빨간색 고양이 2번 그 다음에 빨간색 빨간색 낙지 어 파란색인데 그 밑에 E 눌러서 숫자 바꿀 수 있어요 숫자랑 색깔 바꿀 수 있어요 E 눌러서 안 바뀌는데? 밑에 쪽 밑에 쪽 눌러요 형 이미 활성화를 해버렸잖아요 뭐 어떻게 왼쪽에 리셋 버튼 자 그러면은 얘는 파란색이었고 그 다음 누구야 강아지 강아지는 빨간색 그리고 아몬드는 노란색 아몬드 노란색 맞아 1 2 3 4 어 뭐야 안 돼 아니 밑에 숫자도 바꿀 수 있잖아요 아 어 어 얘가 이거 이거 1번 안 바뀌어 숫자 안 바뀐다니까 어 된다 아 시발 강아지가 1번 아몬드 2번 어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그러면은 강아지 빨간색 아니 그게 안 맞아요 형 뭐 세번째 종이를 보고 맞춰야죠 1 3 2 4 아니 세번째 종이를 보고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세번째 종이가 뭐 아니 강아지 아몬드 고양이 낙지 이거 아니야? 맞아요 이게 맞아 여보세요 됐잖아 시발 아 개쉽뼈 아 아 아 아 아 아 잘한다 잘한다 해줬다 뭐 쥐가 뭐 게임이 뭔지 아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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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귀신형 있어 아니 하 뭐 면허 귀차라니 나가자 헤헤 Do you know how long I've been stuck in that case? Well, too long I had so much time to think and reflect Time to figure out exactly what I would do in free We'll set things right Terrible things have happened But I know that whatever I need you to do You're capable We will What? Oh, the speed of the wave There is no way We will What? Oh, the speed of the wave We will We will Oh, the speed of the wave We will We will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뒤집어진다 뭐야 뭐야 피났어 나 죽었어? 살았네 컷신이야 컷신 컷신이야 오 끝났네 그지 엔딩이지 네 챕터3가 또 나오나보다 이 게임 얼마였지? 만얼마인데 2만얼마 2만얼마? 2시간짜내 환불해 국룰이야 스팀 바로 환불 만오백원이었어? 만원어치 잘 즐겼네 그래 환불하지 말자 게임 개발자도 먹고 살아야지 2시간전에 환불 때리는게 원래 국룰이긴 한데 어 5,000원 4,500원 더 저기했다고 뭘 그거 갖다 찡찡거려 바로 환불해 줄게 버그가 많아요 버그가 많아요 어 이렇게 해놓고 내가 만약 환불하잖아 그건 진짜 쓰레기짓이야 게임 산업에 대해 전혀 이해도 없고 게임 산업에 대한 개념도 없고 이 산업이 발전하길 바라는 그런 수많은 겜돌이들이 있는데 이러면 내가 저항받아 진짜로 어 방송 끄고 환불해 줄게 어 아냐아냐아냐 저건 게임 산업에 대한 아주 그 나도 겜돌이 출신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진짜 아니야 난 정말 이 게임을 구매했어 구매한 김에 잘 즐겼고 어 환불하지 않았지 그건 이제 미지수다 풀영상 보시는 우리 많은 유튜브 친구 여러분 제가 과연 함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오늘 10시 좀 넘었으니까 예 저녁에 또 11시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뭐 시간이 어떻게 보면 빨리 갔네요 예 아 우리 레더가 300개만 엄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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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더 너무 고맙다 야 그 스위치 가져가라 한 게임 한 판도 못했다 어 먼지 싸이 있어 이 스위치가 어 스위치 가져가라 스위치 할 게임이 없다 애들 갈게요 여러분들 음 고소하고 올거야 고소한 것도 인증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가겠습니다 바잉 음 음 음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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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송 좀 꺼라 흠 흠아 니가 방송 또 꺼 네 어우 피곤해 아휴 피곤해 아휴 피곤해 아휴 피곤해 아휴 피곤해 아휴 피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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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 꺼 감사합니다.